안녕하세요. 저는 오은양 둔지 댄스학원의 원장 우한준입니다. 저희 학원은 아산시 모종동에 위치하고 있고요. 학원은 작지만 굉장히 알차요. 비교적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. 제가 주로 가르치는 종목은 라틴하고 모던 그리고 사교예요. 어느 누구든 저희 학원에 한번 오세요. 그러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먼저 배우신 분들이 끌어주고 늦게 오신 분들은 선배들을 잘 따라서 배우시면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shaft마다 빛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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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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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